키움증권에서 펀드 살 땐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영원 자 내일장의 투자 전략입니다. 팀장님 그렇게 된다면 일단 그 큰 변동성 그리고 하루 떨어지고 하루 오르고 이런 의미에서는 벗어나는 장세를 기대 볼 수 있는 건지 아직이에요?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검진 표본이 되게 많아가지고 확진자가 좀 많이 증가를 했지만 엊그저께 거의 99% 했다고 했잖아요.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피크를 이룬다고 봐요. 자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00명이 넘어섰어요. 확진자가? 네 확진자가 108명까지 늘어났고 사망자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도 계속적으로 장주에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그동안 400건 500건 정도밖에 안 되던 그 표본이 이제 그 미국의 부통령이 우리나라를 칭찬을 하면서 그 표본을 늘리겠다라고 하면서 뭐 그 키트를 만 건 이상 분배하겠다라고 말하셨잖아요. 지금 관련해서 책임자죠? 지금 질병관리를. 네 그렇죠. 그 말은 뭐냐면 그 만 건 이상의 진료가 그 표본이 증가를 해버리면 미국의 확진자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도 배제할 수가 없어요. 물론 뭐 비용이 들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확산이 돼버리면 미국의 확진자가 증가를 해버리면 또 시장은 흔들리겠죠. 네. 미국 주시가 또 좀 많이 부담스럽죠. 그럼 우리도 부담스럽죠. 그렇죠.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상승할 거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단기적인 뭐 흐름에 따라서 반등을 줄 수는 있겠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미국이 확진자가 급증한다고 해서 이게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이런 사례들을 놓고 봤을 때 한 한 달 정도 간다고 치면 한 4월달 정도가 피크를 이룰 수가 있어요. 그렇게 놓고 봤을 때 고민해보는 거 그러면 만약에 변동성이 확대될 때 어느 정도까지 빠질까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PER 5년 평균이 밸류이션이기 때문에 PER로 따지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. 1,960포인트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따졌을 때 5년 평균 10년 평균이 역사적 평균이 15.5배니까 그 정도까지 했을 때 2,700 정도 지금 현재 수준에서 한 6% 정도 더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. 6%에서 많이 빠지면 한 18% 정도 빠진다고 봐요. 그 바닥이 그런데 5년 평균은 지금 현재 현재보다 약간 떨어지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 증시도 어느 정도 밸류이션상이 밸류해선이 완화되어 있는 과정에서 그게 확산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빠져봐야 크게 빠질 가능성도 높지는 않다. 그러면 그렇게 되면 당연히 연준이나 이런 쪽에서는 추가적인 정책들을 펼칠 수밖에 없죠. 당장 다음 주 FMC에서 금리 인하다는 가능성도 있거든요. 추가적인. 그런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만약에 지수가 조정을 보이게 되면 당연히 각국 정부, 각국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경기부의 역사적을 내세울 거다라는 게 어제 G7 재무장관 중앙은행의 휘담의 결과이고 연준의 금리 인하, 우리 한국 정부의 추경 확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가미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조정은 이제 코로나 이슈가 확산이 된다고 해서 여기에서 큰 폭의 하락보다는 일정 정도 저가를 형성할 수 있는 여건들은 충분히 있죠. 자 그러면 여기서 반등을 줄 때 그럼 사정치고치 미국 증시가 경승인을 하고 우리나라도 2300, 2400 갈 것 같냐라고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죠. 경기를 지금 보셨어요. 이게 공급단을 건드렸다는 게 문제예요. 공급단을 건드렸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. 작년에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는 기업이익 자체가 줄어들게 되면 뭐 이렇게 돼버리면 상승이 좀 대한들 수밖에 없죠.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규율을 바꿔야 된다는 말씀이죠. 당분간은 이 흐름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 모르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금 수준을 기점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5% 정도 이것도 크죠. 보통 때 같으면 근데 요즘에 하루에 4,5%씩 음량을 하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 그냥 왔다 갔다 박스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시장에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자세한 것들은 나중에 계속적으로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채널K 방송을 보시면 되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 알겠습니다. 오늘은 참 많은 이슈가 있었는데요. 어쨌든 박스권에서 한 달께 또 올라가기 위해서는 또 뭔가 모멘텀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. 그 전까지는 현재의 여러분들 전략도 계속 유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. 자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. 자 마감 결과 잠깐 빠르게 살펴볼게요. 2059선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. 45포인트의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. 장중 고점 부근의 마무리가 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고요. 코스탑의 경우 역시 14.91포인트 종가가 고가입니다. 이렇게 끝난 모습입니다. 자 그리고 수급적인 흐름에서는요. 외국인들이 1,500억까지 조금 아쉽네요. 매수세를 좀 더 확대하길 바랬는데 이거는 좀 무리였던 것 같습니다.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선물도 매수 우위가 계속 유지가 되면서 현재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. 환율은요 1,187원대에서의 움직임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. 05개월드 오픈 dun단체로 강력합니다. 4.45%